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저의 매우 아름다운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TGI 프라이데이, 스테이크 하우스에 왔습니다. 저의 매우 아름다운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매우 아름다운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매우 아름다운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나이키 베이퍼맥스입니다. 저의 매우 아름다운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이 신발은 안으로도 넣을 수가 없다. 이 메탈레이션을 보면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 근데 난 올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 호승민이 이번에는 반으로 내려야 더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아주 짧은 것 같아요. 이 신발은 메탈레이션을 넣을 수가 없지만 너무 많아요. 이 신발은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개의 메탈레이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1개는 15g 정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메탈레이션이 없지만 너무 작아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만들겠습니다. 메탈레이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발은 좀 다른 신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탈레이션은 옛날 신발입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가 메탈레이션이 두종류가 있습니다. 옛날 신발은 그런데 이 신발은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라운드지고 이 신발이 좋습니다. 이런 신발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그래서 메탈레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빠랑 팔업을 빨리 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테이블에 여기 음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탁할 때 세탁할 때 아니요. 이 신발은 이 작품의 메탈레이션은 새로운 version 좀 다르죠. 그렇지만 하지만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안하고 세탁할텐데 이렇게 슐레이스 바닥을 높여서 뚜껑을 뚜껑이 훨씬 멋있긴 하네 다운 언더 나는 사실 메탈레이스를 더 좋아해요 얇쌉 얇쌉하잖아 얇쌉한 것도 있지만 조금 조금 뭐랄까 좀 좀 표현을 조금 더 대기스럽게 해줄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거든 3골드 메탈레이스를 역동적인 느낌으로 이 슈에 조금 재미는 없어 역동적인 느낌이 있거든 그리고 이 슈에 그리고 이 슈가 다르게 이런 작은 메탈레이스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거든 저는 엄청 더욱 얘를 닫아 그 상태에서 여기 구멍이 있거든 구멍으로 넣어두면 돼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네 네 저의 고객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잔태의 친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잔태의 고객님과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페이스업과 메탈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남의 형님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진떼의 진떼의 제품들이예요. 특히 쇼메탈 액세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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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 I mean absolutely different. 다음의 정의에ş 제품은 3개 정도만 사용해요. 반대쪽이 igual wonder. 대부분 닦은 느낌이었어요. 제품이 uyGin에 사용될게요. 소리를 끓여넣기 위해 진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메탈 랩을 사용하여 그래서 제가 메탈 랩을 제거하고 이대로 그러나 음식이 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엄마가 너무 맛있어서 엄마가 친구와 같이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 부분은 스테이크, 파스타, 파스타 inquisir 어머, 이 옷 어때? 저기... 그... 알프스 소녀야? 네덜란드 내가 끈 때문에 원래 끈이 아주 Physical 조금 과하지 않아? 맞는거지 일부러 엑스로 가슴서리 불안해 이 정도만 해도 약간 이상해? 알프스 소녀가 되어서? 아니야 그래서 신선한 느낌 난 되게 맘에 들는데 맘에 안된다는게 아니라니까 이번에 내가 패션 그거 하면서 내가 자신감을 가졌어 내가 이상한게 아니구나 옷을 하자니까 옷을 옷 탄다니까 내가 이번에 온 신발 일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조금 약간 그러더라구요 지금 지금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요새 일본에서는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 유행이래 본인이 직접 만들고 저렴하게 해서 하는게 유행이라서 여기 인디퍼에도 액세서리 같은거 있었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지 그랬더니 저렇게 하기는 조금 저걸 구입하다가 일본에 팔기는 힘들다고 왜냐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옷이나 가방 같은거 그냥 딱 하는게 편안한데 그냥 편안한데 그게 그냥 갖다 팔기도 편안하다고 그러다 나오게 그럼 약간 일본 애들이 좋아할만한 귀여운 스타일로 해서 응 우리 지금 페이스 인스타그램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일본 애들만 나오는 인스타그램이야 이렇게 보면 다 일본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걔네들 좋아요 찍고 있거든 내가 걔네들이 지금 우리꺼 들어왔다가 팔로워도 많냐고 재밌다니까 지금 근데 걔네들이 다 그런 옷이나 이런것들 당신이 많아가지고 인스타를 올리는 애들이야 개인이지만 얘네들은 옷가 이 회사를 아예 이 회사를 하고 있는 애들이야 MD처럼 하고 있는 애라고 내가 차라리 옷 돌리올리고 um 그게 나와 별로 안 믿기 싫어 이것도 그러니까 저에게 자체들이 Three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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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메탈 세트를 풀어 그냥 그리고 어떤 사장려 근데 일본도 또 이런 이런 그래서 저는 second 여러분이 슈퍼맨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슈퍼맨도 수퍼맨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수퍼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살펴보면 슈퍼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영상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쉽죠. 운동화에다 원피스같이 생기는게 갈 수 있죠. 오늘의 원피스같이 생기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태골같이 생기는 이런 일이나 그런거. 이 어두운 상황에서, 어떻게 볼까요? 이 원피스 좋아하나요? 원피스같이 생기는거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자들도 이런거 신어? 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 어두운 상황이 더 좋겠죠. 아주 다른 곳을 볼 수 있죠. 웹사이트에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빤짝거리는거에요. 만약에, 이 메탈 액세서리에서 구매했다면, 제가 직접 연락해주세요. 이 프로덕트는, 저는 이 제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